도라지 건강원에서 건강원에 가지고 가서 약이로 다려 마실려고 좀 만들려고 도라지 10kg를 주문한 거를 씻고 있습니다. 엄청도 10kg가 많네요. 도라지가 약도라지라 그런지 엄청도 굵고 크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크고 그래요. 요거 깨끗이 씻어서 10kg하고 도라지 10kg하고 깨끗이 씻어서 약 따를 건데요. 도라지 10kg 그리고 생강 10kg 넣을 거고요. 도라지 10kg 넣을 거고요. 그리고 배도 주문했습니다. 나주베르 흠집베르다가 15kg 주문했습니다. 요거를 내가 건강원으로 갖고 가서 깨끗이 다듬은 씻은 다음에 건강원에 갖고 가서 주비로 내려 마실 겁니다. 건강원에 가지고 가면 돈 5만원만 가공비드리면 마시기 좋게 그렇게 해줍니다. 검은눈에 수잔 나 수잔 검은눈에 수잔 꽃도 보면서 집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힘들면 요렇게 가끔씩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한 바퀴 빙 불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비가 올 것처럼 꾸릭꾸릭꾸릭한데 비가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화분에 물 주는 거를 안 주니까 물 주는 거 안 주는 것만도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절초 꽃이 제법 보라색이로 분홍색이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절초는요. 흰색이로 있다가 꽃이 질 때쯤 되면 보라색이로 분홍색이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인증사 찍고 한 바퀴 빙 돌겠습니다. 비 오기를 바라면서 명자나무의 꽃도 요렇게 찍으면서 나의 일거리들 찍으면서 도라지 씻다가 핸드폰 들고 한 바퀴 빙 영상 돌겠습니다. 한 바퀴 돈 되는 게요. 저 위에 있는 구절초 꽃을 구경하러 가는 거랍니다. 집에서 꽃 구경은 실컷 한답니다. 돈 안 내고 꽃 구경 실컷 하는 시문버 바로 저랍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네는 추수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을거지도 거의 다 끝났는데 가을거지라 그래야 뭐 그냥 놀면서 띵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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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한 바퀴 빙 노는 게 가을거지랍니다. 지금 구절초 보기 전에 둘레길 두 바퀴만 돌겠습니다. 여기가 나의 둘레길 도는 장소인데요. 요렇게 나무 공경도 실컷 하면서 예쁘죠. 요거는 우리 신랑이 직접 나무 전정해 주는 거랍니다. 소나무도 요렇게 뚝뚝뚝뚝 잘라주는 이쪽에 구절초 구절초도 예쁘게 다 피웠는데 지금인지 구절초 것도 단풍이로 이렇게 단풍나무에 물이 들면 구절초 것도 다 진답니다. 요렇게 소나 반성나무가 뚝뚝뚝뚝 잘라주는 거는 우리 신랑 작품이랍니다. 전정 전정 흔적이랍니다. 주말이면 집에 들어와서 요렇게 예쁘게 반성나무에 전정을 해준답니다. 밑에 쫙 깔린 거는 우리 신랑이 주말이면 전정해 준 흔적이랍니다. 전정은 무슨 말이냐면은 싹뚝 잘라주는 거를 전정이라고 그러고 전지는 요렇게 요렇게 나무 다듬어주는 거는 전지라고 한답니다. 우리 신랑이 요거 사다리 타고 요렇게 작품이랄다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요것도 전정을 요렇게 예쁘게 해줬습니다. 나무들은 가끔씩 전정을 해줘야지 된답니다. 어떤 작품이 내가 심문버 작품이냐면요. 우리 신랑이 나보고 이쁜 손나무 있으면 하나 고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요 작품이로다가 고르려고 그랬는데 요것도 뚝 잘라서 나무 뚝 잘라서 이제 작품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영상 끝 하면서 오늘을 즐기면서 맨아무 꽃이 요즘 어떤 작품이라고 할까요? 이제 짐를 민망 London 감사합니다.